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검찰의 소환 조사 통보를 받은 내용은요.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6가지 사법 리스크 이와 관련된 거와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본 부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한 통보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 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 이익 환수를 무슨 삭제했다고 해서 삭제가 아니고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를 안 거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은요. 지금 들으신 이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되기 위해서 허위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 관계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서도 몰랐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바로 이 발언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모른다 한다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그런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대표 경선 기간 동안에 사법 리스크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 취임 사흘 만에 결국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된 건데 이 내용들은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소환 통보를 받은 건데요. 사실 가장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들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신호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도 대선 주자로서 또 유력 정치인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 밝혀진 것들 완전히 어떤 유죄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혐의들이 드러났고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그러면 검찰 소환이 일반인 같으면 진작에 됐었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선도 치르고 그다음에 재보궐선거도 나가고 또 전당대회를 치르느라 지금까지 소환이 늦춰진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이 사건 말입니다. 허위 발언.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기운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공선법 규정에 따르면 5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 상수세류가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 보궐선거와 무관한 저번 대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벌금형이나 뭘 선고받는다고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좀 얘기가 다르지만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서 의원직이 상실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출발입니다.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공선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9월 9일 전에 어떤 방식으로인지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부에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이 아니라 이 발언들, 거짓말인지 아닌지 지금 이에 관련돼서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게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미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그렇다면 과연 응할 것인지 이 부분도 지금 관심입니다.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치를 당시에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내용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빛지 방패 삼아서 불체포 특권 누리겠다라고 우리 유권자들이 생각하는데 이에 도움이 하시는지 불체포 특권 얘기 자꾸 하시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했지만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부정부패 저지르고 뇌물받은 국민의힘 정치인 같은 분들이 방탄,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지 저처럼 깨끗하게 살아본 사람이 왜 방탄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불체포 특권 완화, 폐지에 제가 동의하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검찰에서는 일단 이번에 소환 통보를 한 것은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거지 굳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강제 구인을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번 소환 통보를 하고 나서 여야 정치권, 지금 이제 큰일 났습니다. 대립이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연일 공세 목소리를 높였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부자진과 부자진과 다시 부쟁입니다라는 표현을 쓴 게 있는데 저도 그랬지만 그런 고소, 고발이 되거나 의혹을 받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에 나가서 성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스스로 와해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군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남의 일로 여길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한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김건희 영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주가 조작 선수에게 그냥 통장만 맡긴 것이 아니라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직접 매수를 하거나 공모를 했다. 이런 상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확답은 현 시점에서 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김건희 영부인 역시도 소환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은 같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게 쏟아질 수 있는 질타라든지 의혹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여야가 다 명심을 해야 될 것이 자기 문제를 터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최선의 공격입니다.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도 민주당에 한해서는 또 맞는 측면이 있는 거죠. 민주당이 최근에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특검의 명분을 살리고 동력을 받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선수 적극적으로 소환에 응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는 것이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에 먼저 직시하고 대응하는 것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 이것이 다른 당에 대한 비판, 공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본인의 것부터 털고 상대를 공격해야지 그 정당성이 더 받아들여지지 않겠냐 지금 그 말씀이시죠.